아, 장미가 너무 예쁘게 폈죠? 장미가 너무 예뻐요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그 뒤에는 수국도 수국을, 화물에 있는 수국을 밑에다 그냥 땅에다 심어버렸더니 서울 같은 경우 얼어 죽었을텐데 여기는 그냥 따뜻하니까 겨울을 지내고 땅에서도 여기는 연인데 올해는 연이 피일지 모르겠어요 걸음을 좀 줘야 될까 봐 여기에서는 이제 오이가 벌레가 있네 오이가 어머니 오이가 오이가 열렸어요 hos은 참 예뻐요 천사 나빡꽃 천사나빡꽃 여기도 천사나빡꽃 여기도 천사나빡꽃 여기도 천사나빡꽃 야 여기 천사 다 받고 싶어요 포토가 있던데 포도가 벌써 이렇게 탐솔게 열렸네요 올해는 포도가 엄청 풍면여요 새콤해 보여요 포도 풍면여요 여기저기서 포도가 오이도 여기도 오이가 상당히 크네요 피망도 엄청 컸어요 피망 응 피망이 컸지요 꽃도 피고 피망이 컸지요 작은 것들 큰 것들 재밌어요 응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